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문형 너 뭐해? 너 뭐해? 你在干什么? 나 책 봐. 我在看 수 넌 뭐해? 你在干什么? 난 텔레비전 봐. 我在看电视. 너 뭐 먹어? 너 뭐 먹어? 나는 빵을 먹어. 너는 빵을 먹어. 이거 어때요? 한번 보세요. 니 칸이 칸 이거 어때요? 쟤가 쟘마 양 잘 모르겠어요. 생각 좀 해 볼게요. 워 샹이 샹 여기서 뭐해요? 여기서 뭐해요? 니 자이 쟤 간 샹마? 친구를 기다려요. 워 댕 펭이 요 여기서 뭐 하세요? 니 자이 쟤 리 쪼 샹마? 커피 마셔요. 워 허 카치 when'd you go over us? Chev는 뵙 엔